약 58년간 연평균 수익률 20%, 약 172조의 자산을 보유한 역사상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움츠릴 때 과감하게 나아가고, 다른 투자자들이 무모하게 덤벼들 때 신중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인류 투자자의 기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질에 장기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철학을 갖춘다면 훌륭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머뭇머뭇할 때 위대한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고 해도 신중하라.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워런 버핏 투자 노트입니다. 이 책은 한 권의 워런 버핏 투자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데요. 첫 장부터 끝장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투자에 유용한 내용이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옆에 두고 여러 번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1. 돈 되는 투자 기업 고르는 법 2. 돈 버는 투자 전략 3.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태도 4.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따라 오른다. 오랫동안 주력 사업으로 우수한 실적을 올리면 회사의 내재 가치가 상승되고 상승된 기업 가치는 결국 주가에 반영된다는 것이 버핏의 지론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주력 사업에서 실적이 좋지 못하면 기업 가치는 하락하고 그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기업 가치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주가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강세장에서 주가가 치솟았던 인터넷 관련 주식을 보라 장기에 걸쳐 수익을 내지 못한 인터넷 기업의 주가는 결국 폭락하고 말았다. 마찬가지로 우량 기업의 주가는 대폭락장에서 바닥을 치더라도 회사의 수익 능력에 이상이 없음을 시장이 알게 되면 곧바로 회복된다. 가격이 폭락한 종목을 살 때는 그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 기업 가치가 건재하다면 기업의 장기적인 실적도 우수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사업 실적이 우수해야 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량인 기업일수록 사업 실적이 우수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코카콜라, 디즈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너럴 푸드, 웰스파고, 인터퍼블릭 그룹, 가이코 등은 버핏이 매입할 당시 해결 가능한 일회성 문제, 업종 자체의 불황, 약세장 등의 이유로 부진한 주가를 면치 못했지만 기업 가치는 여전히 건재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들 기업은 장기에 걸쳐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었고 주식 시장도 이들을 재평가했다. 결국 이들 기업의 주가는 멋지게 반등했다. 이 회사의 운영 능력이 탁월한 경영자도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은 어쩔 수 없다. 세상에는 공경에 처하더라도 상황을 역전시킬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위대한 기업이 있다. 회사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말이다. 반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체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고만고만한 기업도 있다. 이런 기업은 아무리 뛰어난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한다 해도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위대한 기업은 현금이 풍부한 반면 부채는 거의 없다. 또한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거나 불황을 견디는 능력도 뛰어나다. 그러나 평범한 기업은 언제나 현금 확보에 전전긍긍하며 부채는 넘쳐난다. 또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경영자가 아무리 회사를 잘 운영한다 해도 기초 체력이 부실한 기업의 실적은 언제나 부진을 면치 못한다. 3. 성장하기 위해 많은 자본이 필요한 사업과 많은 자본이 필요 없는 사업의 차이는 크다. 성장하는데 큰 자본이 필요 없는 종목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피시 구사하는 장기 보유 전략의 성공 비결이다.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많은 자본이 필요한 업종은 주식을 매입 장기 보유하더라도 주식 가치는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업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5년마다 제품을 재구성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야 한다면 사업규모 확대나 신사업 인수, 주식 환매 등에 지출할 돈은 그만큼 적어지게 된다. 한편 사업을 성장시키는데 가외 자본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이 돈을 사업규모 확장 등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결국 주가도 상승하게 된다. 법피시 제너럴 모터스나 인텔보다 리글리즈나 코카콜라를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리글리즈나 코카콜라 같은 회사는 제품을 재구성하거나 제조 공장의 설비를 교체하는데 수십억 달러를 들일 일이 없다. 대신 자사주를 매입하는 등 주가 상승에 유리한 작업에 돈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에 제너럴 모터스나 인텔은 제품 재구성과 공장 제설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곧 경쟁업체에게 추월당하기 때문이다. 성장하는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업종을 선택하면 큰 돈을 벌기 어렵다. 반면 성장에 큰 자본이 필요 없는 종목을 선택해서 손해를 보는 일은 거의 없다. 5. 나는 10년 혹은 15년 후이 그림이 그려지는 사업을 찾는다. 리글리즈 추인껌이 그런 예다. 인터넷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껌을 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꾸준한 제품은 꾸준한 수익을 낸다. 제품에 큰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면 연구개발비를 따로 지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우 유리하다. 더구나 기복이 심한 유행에 휘둘릴 필요도 없다. 맥주나 탄산음료, 사탕을 생각해보라. 버드와이저는 당장 100여 년 동안 똑같은 맥주를 만들었고 코카콜라도 100년 전과 똑같은 짙은 초콜릿 빛깔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다. 리글리즈 역시 100년 넘게 똑같은 추인껌을 만들었다. 여기서 어떤 경향을 발견했는가? 이 업체들이 앞으로 15년 후에 어떤 제품을 판매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제2의 워렌버핏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돈되는 투자기업 고르는 5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워렌버핏이 기업을 고르는 핵심 원칙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버는 투자 전략입니다. 1. 나는 미국 기관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 같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은 각종 동물을 한 마리에 태웠던 노아의 방주를 떠오르게 한다. 당신의 투자를 동물원으로 만들고 싶은가? 어떤 종목에 투자하려면 그 종목의 사업 경쟁력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이를 생각하면 50개의 서로 다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비해 집중도나 시간적인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동물의 종류가 너무 많아 정작 어느 동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동물원의 상황과 비슷하다. 또한 너무 많은 핀을 던져 결국 모든 핀을 떨어뜨리고 마는 고개사와도 비슷하다. 버핏은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그리 자주 떠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 종목에 적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소수 유망 종목에 적정한 금액을 투자한다. 실제로 그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올바른 결정 몇 개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당신이 1년에 한 번 이상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1년에 한 번도 도출되기 어려울 만큼 드물다. 버핏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달걀을 나눠 담지 않는다. 그보다 제대로 고른 달걀 몇 개에 자신의 투자를 집중한 다음 엄중히 관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즉 위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소수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워렌버핏은 10개의 종목에서 큰 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2. 월스트리트는 거래가 있어야 돈을 번다. 그러나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돈을 번다. 투자자들이 자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곳이 바로 월스트리트다. 주식 중개인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챙기는 방법을 수백 가지 알고 있다. 금리 변동에 관한 뉴스가 있거나 분기별 수익보고서 내용이 입수되면 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자에게 주식을 팔거나 혹은 사라고 권한다. 투자 분석가들이 추천 종목이라며 거래를 종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대선 결과를 들먹이기도 한다. 거래가 있으면 월스트리트는 무조건 돈을 번다. 당신이 활발히 거래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당신의 이 돈을 가져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업을 적정 가격 이하에 매입하여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사내 유보 이익이 기업의 내재가치를 증가시키도록 기다리는 것이다. 이것이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억만장자가 된 비결이다. 빌 게이츠는 오직 하나의 종목만으로 그리고 버핏은 대여섯 개 종목만으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는 투자 방법이다. 세계 1위와 2위 부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오마하로 가서 30년 전 버크셔 해설웨이라는 단 하나의 종목에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본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라. 버크셔 해설웨이의 현재 가치는 5천만 달러가 넘는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투자자는 움직이지 않고 즉 빈번한 거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3. 아주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옳은 선택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원리와 투자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옳은 선택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 몇 번 잘못된 선택을 내렸다고 인생에서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결정을 여러 번 계속해서 내릴 때만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실수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올바른 투자 결정 몇 번으로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이 매번 옳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것이 잘못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발생한 손실은 옳은 선택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 투자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핏은 자신이 매번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신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소수의 종목에 큰 금액을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버핏의 재산 가운데 90%는 이렇게 선별한 10개 종목으로부터 형성되었다.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만큼 중요할 때도 있다.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항상 성공할 수는 없고 몇 개의 성공한 투자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해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 버는 투자 전략 3가지를 살펴봤고요. 이제 세번째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하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좌측 하단에 나오는 구매태그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사람들이 덜 신중하게 행동할수록 더 신중하게 행동하라. 이는 특히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강세장일 때 더욱 빚을 바라는 말이다. 강세장에서 투자자들은 가격과 종목을 불문하고 매집에 나서는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법빚은 강세장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투자 종목을 선택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화랑의 흥분에 무분별하게 휩싸이거나 회사의 장기적인 경쟁력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신중함이야말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실수하지 않게 돕고 그 결과 투자자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이다. 신중하지 못한 투자 결정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투자자는 가난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을 가난뱅이로 만드는 행동을 통해 부자가 된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다. 2.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말라. 열렬한 야구팬인 버핏은 거물급 타자 테드 윌리엄지가 쓴 타격의 과학이란 책에서 자신의 투자 전략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테드는 책에서 훌륭한 투자자는 나쁜 곡에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오직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좋은 곡만 선택한다는 것이다. 버핏은 테드의 말을 주식 투자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 받아들였다. 즉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릴 줄만 알면 된다고 말이다. 덧붙여 버핏이 발견한 또 하나의 사실은 스트라이크를 칠 기회가 오직 3번밖에 없었던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즈와 달리 자신은 투자라는 타석에서 최적의 투자 기회가 나타나기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처럼 끈기 있게 기다릴 줄 아는 버핏은 미래의 사업 실적을 가늠하기 어려운 회사는 절대 매입하지 않는다. 버핏은 처음부터 좋은 회사에 편승하여 덕을 보려는 투자자와는 거리가 멀다. 그는 경영진의 되돌릴 수 있는 실수나 업종 불황, 약세장 등의 일시적인 이유로 현재의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더라도 미래의 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기업을 더 선호한다.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더라도 과거의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를 멀리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이런 회사는 공이 아직 투수의 손을 떠나지 않은 것과 같다. 과거의 단 한 푼의 수익도 올린 적이 없는 회사를 사들이는 것은 그 회사가 앞으로 돈을 벌 것이라는 막연한 바람을 사는 것과 다름없다. 결국 잊지도 않을 미래의 수익 흐름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을 미래의 수익 흐름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다. 만약 당신의 투자 전략이 회사의 막연한 미래 수익에 근거하고 있다면 당신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난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 때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을 벌 확률이 높을 때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런 높은 성공 확률을 가지려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합니다. 3.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매수할 기업을 고르라. 즉 적극적인 관심과 특정 대상을 배제하지 않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절대로 존경하지 않을 것을 구매하는 것과 과거에 가끔 존재했던 것을 구하는 것은 매우 다르다. 버핏은 후자를 찾는다. 즉 적절한 때가 되면 종종 나타날 것임이 확실한 그런 투자 상황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적절한 때란 언제인가 바로 일반적인 약세장이나 업종 불황, 기업의 기초 체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일회성 사건, 광적인 투매 현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우량 기업의 주식이 엄청나게 싼 가격에 거래되는 때가 바로 투자할 타이밍이다. 버핏은 그저 인내심을 갖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를 느긋이 기다릴 뿐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매일 매달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심지어 수년 동안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이런 투자 상황은 적어도 버핏을 세계 2위의 부자로 만들어주기에 충분할 정도로는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즉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워런 버핏은 아무 때나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적절한 때가 나타나면 그때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버크셔 회사회의 현금 비중이 20-30% 정도로 높은지도 모르겠습니다. 4. 적절한 지적 능력에 적절한 기질이 더해져야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버핏은 다른 투자자들이 움츠릴 때 과감하게 나아가고 다른 투자자들이 무모하게 덤벼들 때 신중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인류 투자자의 기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질에 장기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지닌 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투자 철학이 더해짐으로써 버핏은 세계적인 투자자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다. 다른 투자자들이 머뭇머뭇할 때 위대한 기업을 매입하라. 그러나 다른 투자자들이 모두 욕심을 내고 있다면 아무리 위대한 기업이라도 신중하라. 이런 기질을 갖춘 투자자라면 언제 어느 곳을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겨야 할지 스스로 알 것이다. 즉 다른 모든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주식을 헐값에 처분할 때 방아쇠를 당기고 다른 투자자들이 너나 없이 달려들어 주가가 턱없이 치솟을 때 총알을 아껴한다는 것을 안다. 버핏은 지금까지 과도한 주가 상승을 이유로 주식 매수를 완전히 멈춘 적이 두 번 있었다. 첫 번째는 1960년대 후반의 강세장이었고 두 번째는 1990년대 후반의 강세장이었다. 두 경우 모두 버핏은 계획적으로 한 발 물러났고 그 덕분에 주식지장 붕괴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상당량의 현금을 확보 시장 붕괴의 절퇴를 맞아 헐값이 된 종목들을 손쉽게 사들일 수 있었다. 5. 성서에 등장하는 7가지 죄악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죄악이 시기심이다. 질투와 시기심은 언제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못난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욕심을 주인으로 섬기는 대신 하인으로 부릴 수 있다면 욕심은 투자를 할 때 멋진 동기부여가 된다. 욕심이 지나치면 행복할 수 없지만 욕심이 전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나친 욕심은 타인에 대한 질투로 이어지는데 일단 질투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투자의 본질은 이렇게 타인의 주머니를 바라보며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다. 투자는 돈을 벌기 위한 자신만의 열정이 더 중요한 게임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 돈을 버는 동시에 다른 이들의 부에는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부자가 된다는 것이 타인에 대한 시기심으로 괴로워하는 것이라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버핏은 코카콜라와 햄버거, 두뚜만 스테이크와 프렌치프라이에 기뻐했다.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버핏의 식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버핏 자신이 아니라 그의 투자 지혜를 빌어 돈을 벌려는 버크셔 회사회의 주주들이다. 버핏은 건강에 좋은 식단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데서 느끼는 행복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작가 마크 트윈 역시 술과 담배에 관해 버핏과 같은 생각이었다. 즉 투자를 할 때 남과 비교를 하는 게 정말 나쁘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 때도 마찬가지죠. 6. 다른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때 신중하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 부리라.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주식가는 작별을 고해야 한다. 반대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곧장 주식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라.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 과욕을 부려 주가를 계속 치솟게 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든다. 그러나 버핏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더욱 경계하여 시장에서 한 발 물러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은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없는 약세장이다. 이들은 약세장에서 기업의 내재 가치에 근거한 장기 경쟁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유주식을 매도한다. 이때가 바로 버핏이 욕심을 부리는 때다. 쏟아지는 우량 종목 중 자신이 오래전부터 사고 싶었던 종목을 모조리 사들이는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이 욕심을 부릴 때는 조심할 줄 알고 다른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때는 과감히 욕심 부릴 줄 아는 것이 버핏의 장점이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투자자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참 이게 하기 힘든데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겠죠. 사람의 본능에 거슬러서 투자를 하는 게 투자 성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답할 때 나는 사들인다. 버핏은 다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살 때가 아닌 팔 때가 바로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한다. 버핏이 매수했던 우량 종목들은 모두 좋지 않은 뉴스가 들려올 때 사들인 것이다. 상황이 매우 절망적일 때 사들이는 것이 버핏의 특기다. 버핏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업의 세계를 철저히 연구하여 어떤 기업이 그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몰았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떤 기업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인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약세장에서 우량 종목을 골라낸 사례로 디즈니,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제너럴 푸드, 코카콜라, 웰스파고 등을 들 수 있다. 즉 여기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남들이 팔 때 사들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을 정확히 알고 그 기업이 속한 사업의 세계를 철저히 알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2. 우량 종목을 제대로 골랐다면 더 이상 다른 종목에 기웃되지 말라. 버핏은 언제나 위대한 기업을 찾아 매수한다. 그리고 일단 사들인 주식은 장기 보유하면서 해당 기업의 수익 상승에 따라 주가가 오르는 것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본다. 우량 종목에 충분한 금액을 투자한 다음에는 약간의 이익을 위해 서둘러 팔고 다른 종목을 찾기보다 처음의 결정을 믿고 기다리는 편이 낫다. 이것이 위대한 기업을 알아보는 안목과 적절한 매수 시점의 포착이 중요한 이유다. 만약 훌륭한 장기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투자했다면 버나드 바쿠르의 조언을 따르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번 비결에 대해 묻자 바쿠르는 장난기 섞인 미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언제나 남들보다 너무 빨리 팔았다. 즉 자신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면 후회 없이 매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3.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일 때에 따라서 관심을 보인다. 그러나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때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다. 한창 인기 있을 때 사들이면 근돈을 벌기 어렵다. 현명한 투자자는 인기 있는 종목과 그에 따른 집단 관기를 경계한다. 사람들이 인기 있는 종목에만 달려들어 주가를 터무니없이 치솟게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다면 인기가 떨어졌을 때를 노리라. 그때가 가장 유리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고 또 향후 주가 상승의 폭도 가장 크다. 버핏이 약세장을 선호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사업 실적이 좋은 우량 기업을 주시하다가 적절한 가격이 형성되면 지체하지 않고 매수한다. 실제로 버쿠셔 회사회의 포트폴리오는 폭락장이나 해당 기업의 인기가 떨어졌을 때 매수한 종목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워싱턴 포스트 컴퍼니, 코카콜라, 디즈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제네럴푸드, 웰스파고, 인터퍼블릭 그룹, 가이코 등이 모두 약세장에서 혹은 다른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던 비인기 시절에 사들인 것이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그대로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4. 합리적 이성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잘 모른다면 투자하지 말라. 버핏의 투자 원칙 가운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원칙이다. 아마도 이것이 그가 성공을 이룬 가장 중요한 열쇠일 것이다. 버핏은 모르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과는 거리를 둔다. 대신에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이며 적정한 가격에 거래되는 확실한 종목을 선호한다. 우는 하늘에 맡기고 주사위나 던지는 투기꾼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버핏은 인터넷이나 기타 첨단 기술주 등 버블 주식 대월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다. 버핏의 판단으로는 돈을 벌 것 같지 않고 차세대 기술의 개발로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사업을 40배에 이르는 높은 주가 수익률로 사들일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5. 나이 투자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 그리고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우량기업을 골라 적정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다. 이외에 내가 달리할 일은 없다. 기업의 기초 체력이 튼실한지 아닌지 알려면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정직하고 유능한 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인지 알고 싶을 때에도 역시 그 사업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역시 해당 사업 분야에 관해 알아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에 관한 이러한 기본 지식과 정보야말로 버핏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이 우수한지 나쁜지 판단할 수 없다. 경영자가 유능한지 정직한지도 알 수 없으며 인수 가격이 적절한 것인가도 판단할 수 없다. 버핏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분야만 자신의 능력 범위 안으로 끌어들인다. 반면 자신이 잘 모르는 분야는 그의 능력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섣불리 손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그리고 6. 자신이 구멍에 빠진 것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땅을 파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잘못된 투자 결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을 빼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물론 당장 손을 떼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1980년대 초 알루미늄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버핏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순간 곧바로 손을 털고 나왔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라. 투자자에게는 운명의 여신이 파산 선고를 내리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7. 처음에는 기업의 기초경제 지표에 따라 주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되면 투기가 가격을 결정한다. 현명한 투자자는 기업의 기초경제 지표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때를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한다. 그래야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간 역시 기초경제 지표의 친구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 결국에는 장기적인 경제 가치에 따라 가격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다 투기가 개입되면 기초경제 지표는 안중에 없어지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매수를 촉진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멍청한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하던 일을 뒤늦게 따라한다. 즉 현명한 투자자는 투기가 개입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올 줄도 안다. 그러나 미련한 투자자는 장기적 기초경제 가치가 반영된 가격에 투기적 수요가 더해져 주가가 한껏 치솟았을 때 매수에 들어간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다. 일단 투기 수요 때문에 치솟았던 주가는 결국 기초경제 가치가 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 투기성 매수를 한 후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한 종목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거울을 한번 들여보라. 웬 바보가 한 명 서 있을 것이다. 여기도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명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투기가 개입돼서 끝도 없이 오를 것 같을 때 그 주식을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8. 모든 거품에는 그것을 터뜨릴 핀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결국 핀은 거품을 터뜨리고 초보 투자자들은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된다. 그러나 그 교훈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너도 나도 주식에 달려들면 투기 열풍이 조성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오른다 싶으면 재빨리 이 주식을 매수하여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런 투기 열풍은 약 30년에 한 번씩 찾아온다. 보통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지난 100여 년을 돌아보면 라디오, 항공사, 자동차, 컴퓨터, 생명공학, 인터넷 등이 등장했을 때가 그랬다. 투기적 강세장의 주가에는 기업의 기초경제 가치가 아니라 도박장의 광기가 반영된다. 버핏은 초창기부터 투기적 강세장은 애써 외면했다. 그가 보기에 투기적 강세장에서 형성된 높은 주가는 결코 발생할 것 같지 않은 미래 수익이 반영된 결과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이런 미래 수익이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다. 미래 수익이 실현되지 않고 주가가 오르리라는 기대도 사라지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급전 직화한다. 현재는 인터넷 이후에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 일시적인 문제로 우량기업의 가치가 과소평가될 때가 바로 최적의 투자 시점이다. 버핏은 우량기업들도 가끔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때의 실수나 잘못은 회복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런 실수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면 장기적 경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가치는 과소평가된다. 다시 말하지만 실수가 회복 가능한지가 투자 결정의 핵심 관건이다.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경제적 상태와 속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면 안되고 그 떨어진 주가가 회복될 만큼 그 회사의 실적이 탄탄한지 회복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 오늘의 투자자는 어제의 성장실적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다. 지금 투자자가 거두는 수익의 근원은 과거의 성장실적이 아니라 미래의 성장실적이다. 오늘 내가 어느 기업을 사들여 이익을 보았다면 그것은 오로지 그 회사의 성장 가능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는 결코 주식시장의 수익 원천이 될 수 없다. 이제 남은 문제는 해당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해 얼마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속적 경쟁 우위를 지닌 제품을 생산하며 성장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지만 매수 가격이 너무 높다면 향후 당신의 투자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당신의 연간 수익률 또한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당신이라면 연간 100만 달러의 수익밖에 내지 못하는 기업을 1억 달러를 주고 사들일 것인가?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연간 2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기업이라면 기꺼이 1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아주 극단적인 사라임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다. 투자는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한 경우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버핏처럼 되고자 한다면 판단이 쉽지 않은 어정쩡한 중간 조건도 거부하라. 오로지 더 쉬운 조건, 즉 싼 경우에만 거래하라. 제가 보기에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의 기업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길 기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얼마 이익을 낼 것인지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정쩡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싼 경우에만 거래를 하면 투자 성공 확률을 급격히 높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워렌 버핏 투자 노트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도 왜 이제서야 읽었나 할 정도로 너무나 좋은 내용이 많았고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정말 두고두고 읽어야 될 책 같습니다. 책의 구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하단의 구매 태그나 설명란의 구매 태그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